안녕하세요. 한식요리와 작은 텃밭 이야기가 있는 연인의 부뚜막입니다. 오늘은 걷기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비가 와도 어김없이 우산을 쓰고 걷기 운동을 나왔어요. 초여름 비가 벗을 벗을 내려요. 비 맞은 꽃들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6월 초중순 시골에는 모신기가 한창입니다. 연예계 한 논을 보며 잠시 추억에 젖어봅니다. 걷기 운동은 대표적인 유산소 운동입니다. 일주일에 최소한 3회 이상에서 4, 5회 이상 걸으면 체력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처음에 2, 30분 정도로 전전히 걷기 시작하여 좀 익숙해지면 빠른 걸음으로 40분에서 1시간 정도로 운동시간을 늘립니다. 걷기 운동의 효과는 근력 건강, 털관 건강, 다이어트, 성인병 예방, 우울증, 불면증, 치매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시청자 여러분, 걷기 운동을 꾸준히 해서 뇌와 신체가 젊어지는 더욱 건강한 삶을 위지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